이제부터 남자의 자식 세분이랑 저랑 롱기 그 스코어 계속 해주세요 하이 히니시! 오 잘했어 오 나이스! 나이가 별로 없어서 괜한 말을 했고 임윤 줘 임윤 오케이 형생? 야 너 여기 이글 하면 이 문으로 끝나는 거야 내 이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이틀 이글 서패치 우리 아니 우리 나이스 바디! 나이스 바디!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후반전에 왔는데요 맞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운 그린이 아름다운 골프장 더크 BCC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1등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형들한테 항상 배우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선두를 달래고 있을 줄은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이런 날도 있구나 아직까지는 분위기 너무 좋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 지금 비 떨어졌어 저는 골프에서 딱 믿고 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핸디는 튀어나온다 벌레처럼 다 튀어나옵니다 어떤 벌레예요? 뭐 콩벌레도 있고 박현벌레도 있고 두당벌레도 있고 네 좀 길고 하니까 자벌레? 자벌레 적으로 자벌레? 처음 들어봤어 자벌레? 자벌레를 몰라? 저도 벌레예요 연습벌레 연습벌레의 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후반 지금 바로 시작하나요? 자 오너 맞죠? 아 심지어 이거 질문한 아 오너예요? 어디? 이거 일단 다시 뽑아 후반 뽑아야 돼 후반 뽑아야 돼 나 2번 오 1번 역시 오 역시 나도 3번 오케이 그럼 이 순서대로 칠게요 골프할 때 골삼으로 골프할 때 골삼으로 하루에 몇 개 먹어도 돼요? 어 2개도 먹어도 돼요 3개는요? 3개는 안 돼 안 돼요? 음 네 자 지금 322m 파4인데요 인기 형이 현재 연버디를 했잖아요 이번 홀에서 하면 사이클링 버디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클링 버디 화이팅 왼쪽 오비? 오른쪽 도구렉 홀 같은데 도구렉? 아니야 쭉 직진이에요 저기 핀이 보이죠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고 쭉 일자 홀이래요 카트길로 치면 됩니다 피사이탑처럼 약간 휘었는데 극복해야 돼요 저는 프로가 아닌데 파4 괜찮아요 안아패 괜찮아요 괜찮아요 약간 땡겼지만 오히려 좋아 그럼 좋다 서영 씨가 너 말 될 거 아니에요 아 좋아한 거야? 아니 근데 저는 많은 프로들 있는데 얘는 지도 까불지만 우리가 까불어도 안 삐지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조금 까불어볼까요? 아 아까... 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항상 얘한테 얘기하는 게 뇌가 포피스라 맞아요 나한테 자꾸 포피스 재밌어요 같이 있으면 스파이 많이 걸리나요? 네 오! 굿샷! 오! 굿샷! 2위따! 탕! 저거 괜찮아. 저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약에 인생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있습니다. 딱 쳤을 때 공 가는 방향 보고 아 저건 없겠다 하는 공이 있고 있겠다는 공이 있어요. 저건 있습니다. 자 연습생 부드럽게 하고 드론 보고 치실게요. 드론 보고 하겠습니다. 오! 굿샷! 오! 굿샷! 오! 굿샷! 되게 되는데? 날인데요? 날이에요. 더 크로스비랑 재난이 좋아. 나 좋은데? 아니야. 나 이거 팔 걷으려고 한 거야. 가수였어. 팔 걷으려고 했어. 가수였어. 김상 프로님이 아까 저한테 연습생을 부드럽게 하고 쳐보라고 말해서 해봤는데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지금 잘 맞았잖아요? 네! 훨씬! 타이밍 왜냐면 워낙 피지컬이 좋으셔서 세게 빠르게 안 쳐도 공만 정확히 맞아서 멀리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연습생을 세게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약간 차별화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세분만의 장점! 그게 뭔데요? 장점! 장점을 못 살리고 있죠. 뭐 예를 들어 장타를 친다든가 쇼게임이 좋다든가 아니면 뭐 폼이 웃긴데 스코가 좋다든가 뭐 치다 똥을 싼다든가 진짜! 만들어주세요. 샀을 수도 있지 우리가 물어봐도 어디까지 갈 건데 저는 왜 이렇게 길어요? 제일 짧은데 이거 편파적이다 아니 형이 짧게 쳤잖아요 전장이 320인 줄 알았어 오르막이 좀 심해서 네 근데 그건 평균 기도인 거고 아 돌아야 돼 너 바로 간다고? 아 아이고 어렵다 저건 돌았어도 안 올라가는데 왜 이러지? 버디 해야지 인규 형 돌았으면 언덕 못해 진짜 멋없게 친다 근데 원래 꼴스 하는 게 멋있게 치는 게 이런 거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핀 우측 깃대 하나 정도 보고 어렵게 쳤어 네 부드럽게 돌려 칩니다 부드럽게 원래 이런 홍라이에서 이렇게 돌려치면 싹 먹잖아요 이렇게? 훅이 먹겠죠? 스매싱 하듯이 오우 오우 안 먹나? 괜찮아요 좋아 좋아 좀 덜 먹은 거 같기도 한데 좋아요 덜 돌았지만 나이스 원 샷! 야 깔끔하시네요 깔끔해요 지금 드라이버를 엄청 잘 맞았어 내가 방금 보면 페이드여서 거리가 조금 들랐죠 네 근데 나랑 30m 40m 차이 난다고? 아 많이 난다니까 진짜 와 오늘 돼 진짜 오늘 오늘 돼 야 너 진짜 오늘 오늘 왔어 이때 잘 쳐야 돼요 그거 알죠 나 나쁘진 않았네 나 완전 나쁜 줄 알았어 동문 인사해 동문아 안녕 안녕 자 아파트는 동문 건설 디이스트 우리 채널에서도 봐 띄울 건가요? 굴릴 건가요? 굴리진 못합니다 이런 거리는 띄워요 그쵸 어프로치 한 40m 정도 되면 40m 어프로치 아 뒷당 아 뒷당 아 이렇게 되면 아 잔머리 굴리다 실패 스피드 수리 펫 각이 나올 텐데요 아 뭐 일단 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좀 안타까운 샷이에요 홍인규 선수 좀 멀어지나요 우승권에서 근데 보기로 막으면 승산이 있어요 사실 펫펫이기 때문에 아 최악이다 최악 최악 무조건 붙여야 돼요 보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리막이에요 평지에요? 오르막 같은데? 인규는 뭐 별걸 다 물어봅니다 여기 뭐 내리막에 평지에요 여기 뭐 평지가 어떻게 돼요? 그린 총 몇 평이에요? 이 땅 주인 누구에요? 막 그런 거 다 물어봅니다 어 약해 아 오르막성인데 아 왜 이러냐 더블으로 해서 보기 아니 버디 두 개를 다 날립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친 이유는 라이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어 그 마크 너머 반대로 해주세요 왼쪽으로 빼주세요 이쪽으로요? 네 네 이게 더 걸리는데 이쪽으로 하면 안 돼요? 괜찮아 아 이쪽으로? 그거 오른쪽으로 치면 돼요 아 이쪽으로는 안 되죠? 좀 돼요 조금은 오른쪽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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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이 오른쪽이 아니네 왼쪽이 보였어 왼쪽이 보였어 그리고 내가 애매한데 많이 봐줘야 똑바로 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기 왼쪽에 언덕 있잖아요 이렇게 남았을 때 이쪽이 좀 높아 보이네요 네 저는 애매해서 그냥 똑바로 봅니다 네 맞아요 애매할 때 똑바로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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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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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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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짧게 치면 나이스 파 할 수가 없죠 라인은 맞았어 네 라인은 맞았어 하지만 아까 오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이죠 네 살짝 내림하니까 다섯 발 네 발 다섯 발 너라 제발 너라 제발 들어가줘 나이스 나이스 보기 보기 잘 맞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이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훌러나가죠 고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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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빼면 또 같은 보기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놓쳐요 네 나는 안 놓치지롱 어 아까 놓친 거 봤는데 오 잘한다 자 1등을 지켜냅니다 세븐 1위 확정 네 이번 홀 파스리입니다 파스리고요 이번 홀에서 뉘어 하신 분께는 리즈랩 바이알 이뮨 이거 한 박스 이걸 통째로 드립니다 이거 이게 어디에 적은 거예요? 비타민 종합 비타민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뭐야 한 박스는 누가 빼먹었네 아까 형들이 먹었잖아 이거 롱티로 써도 돼요 이렇게 공을 놓고 이렇게 오 이따 쳐봐 오 쟤 녹게 놓고 치거든요 롱롱티네요 오 괜찮네 오 아 이거 만들 때 좀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다 먹고 난 빈통 갈아서 이렇게 오 롱티로 쓰게 자 바이알 이민의 주인공 키도 크나요 그거 먹으면 어 크죠 어 자 성장판이 열린 정룡은 자 성장판 키드도 열리고 스탠스도 열리고 스탠스도 열리고 스탠스도 열리고 스탠스도 열리고 스탠스도 열리고 아 이건 뇌도 열렸어요 뇌도 열렸어요 뇌도 이러면 뇌도 열려요 키도 열렸어요 그래서 나쁘긴 하네 아 엣지 어 몰라 니어 올라갔어 니어야 니어 어 올라는 갔어 올라는 갔어 세븐지 아 두꺼워 두꺼워 아 두꺼운데 근데 9번이라 괜찮을걸 아 아 노인이여 올라갔어? 약간 두껍게 맞아서 살짝 걸친 것 같은데 올라갔죠 가보실게요 올라간 것 같아요 가보실게요 자 홍인규 8번 칩니다 샙샙이 오늘 날이에요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어 대충 치세요 이거만 좀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자만하지 않고 골프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홍인규 저는 우측 보고 땡겨치는 우땡샷 우땡샷 잘 땡겼는데 잘 땡겼는데 너무 땡겼어 올라는 갔으니까 니어는 됩니다 오 현재 니어 오 몰라 둘이 몰라 이거 우리 프로님 살려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멀리들 친 거 봤죠 120m 오버나이언으로 자 로프트 각도 24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요즘 거리가 많이 줄었나 봐요 네 무릎이 안 좋아서 인공 무릎도 넣으셔가지고 잘 들리는구나 와 주름 많이 보냈는데 어 주름 많이 보냈는데 아이스 큰일 날 뻔했네 저 비싼 도로는 이제 큰일 뻔했네 짧았어 짧았다 짧 짧고 에이프론 어 과연 바이형 리미는 인규냐 세븐이냐 명훈이 형이냐 왜 이렇게 짧았지 어 나도 올라간 거 같은데요 올라갔어 올라갔어 니어 가야 니어 제발 나여라 제발 나여라 바이 알 아니 본인 올라갔네 아 근데 인규 형이랑 거리는 비슷할 거 같아요 야 너 아깝다 조금만 더 갔어도 쭉 내려갔겠다 완전 핀으로 뒷닥만 살짝 두껍게 맞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 열하나 야 너 왜 세다 말아 얘 이상한 병이 있네 열 하나 둘 셋 넷 아 이건 내가 멀어 내가 가까워 열 하나 열둘 열셋 그러네 누가 봐도 이게 가까워 제가 니어입니다 아 진짜 나 조금만 더 세게 칠 거야 벌거리 폐다 말았어 아니 열하나 반을 내가 셌지 어 이거 제가 계속 니어를 하네요 왜 그래요? 사람들 불러놓고 선물도 못 주게 그리고 심지어 1등이야 자 정명훈 선수의 아 여기 그린이 퍼터 감 안 좋으면 퍼터 감 안 좋으면 내리만 엄청 심하다 퍼터 감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이스 파 이건 오케이 아 그래 어려운데 잘 붙였습니다 내리막이 쭉 계속 내리막이겠죠? 네 그렇긴 한데 그 해가 좀 지고 그러면 잔디가 자라니까 좀 느려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감안을 이제 슬슬 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헷갈려서 바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세 명 치고 하니까 저거 하시죠 그냥 땡그랑 하시죠 네 좋아요 어 짧다 봐봐 제가 말했잖아요 조금 안 굴러서 너무 살살 쳤어요 그리고 여기 언덕이 있으면 생각보다 스타트 땐 좀 쳐줘야 돼 아니 원래 힘이 많은데 롤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R에서 안 보고 왔어 사실 버디 퍼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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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퍼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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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da bunch 근데 지금 좀 강하게 쳤는데 조금 느려졌죠 맞아요 맞아요 우측이 그리고 또 있네 이휴 떨려 떨려 안돼 안돼 떨리지마 뛰지마 왜 그렇게 불안하지 내가 맞는 승인 law 아 내가 원래 이 퍼터가 아닌데 바꿔왔더니 이게 다 내 퍼터를 했어야 돼 퍼터 바꾸면 안될까봐 세븐 하수라고 너무 바꿨네 이거저기 테스트중이죠 세븐이 헛벗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오! 좋아요! 왜 안 먹어, 끝에서. 이게 안 먹어? 그치, 안 먹었죠. 잘 찼는데. 오, 이거 안 들어갔으면 콜라 뻔했어. 오, 땡그랑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에이, 샤프트 오케이 해. 아니야, 아니야. 땡그랑해. 근데 퍼터는 나보다 분위기가 잘하고 오빠보다 못하기 쉽지 않을까? 나도 못하잖아. 근데 내가 봐도 오빠는 다 못해. 다 못해, 다 못해. 오늘은 다 못하고 있어, 솔직히. 알았습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가 명랑 골프 칠 때도 오케이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밤네, 안 밤네. 적당한 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샤프트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샤프트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샤프트고 조금 빡세게 하고 싶으면 그립. 요새 그립 많이 한대요. 그립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립, 나도 안 해봤는데 그립이 제일 좋은 거 같아. 그립이 한 뺨 정도 되거든. 0.75 정도 원 있는 게 그냥 뭐. 그려놓는 거. 그려놓는 거. 1m 그려놓은 게 있고 0.75 원 있고. 그거는 다 적용하기 힘드니까 제가 볼 때는 싱글 치는 분들은 그립, 80대 치는 분들은 샤프트, 90대 이상부터는 퍼터. 한 잔. 근데 그게 반대로 됐어. 국룰이죠, 국룰. 반대로 됐어. 원래 싱글 치는 사람들이 퍼터를 해야 돼. 왜요? 어차피 잘 넣으니까. 근데 90대 치는 사람들은 못 넣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연습도 안 되고. 그것도 그렇네. 근데 이제 90대 치는 분들은.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제가 보기를 했고 형들이 파파해서. 네. 어, 현재 내가 2호바. 형. 내가 3호바. 3호바, 4호바. 2, 3, 4. 현재 또 롱기 했냐, 너? 응? 롱기왕? 어, 롱기왕이네 진짜. 롱기왕이지? 2개? 3개? 3개. 와, 롱기왕. 어느새 또 그래도 운어가 바뀌었네요, 살짝. 그러네. 되찾은 명예. 우승은 송민호처럼. 결국 우승은 정명은 항상. 어차피 우승은. 근데 송민호가 이들한 거 아시죠? 명훈이 형일 줄 알았는데. 아, 뭐 일단. 아, 여기 애매한데, 드라이버가. 우승은 엄청 안 좋아. 아, 아, 아. 누가 봤습니다. 아니, 저희 우측 약간 여유 있어서. 오른쪽 뭐예요? 3, 4, 3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갔습니다. 자, 가셨습니다. 이게 살면 정말. 죽었어요? 무조건 죽었어요. 끝에 많이 돌았어요. 슬라이스가 좀. 아, 애매해서. 아, 짤순이한테 좋은. 근데 이게 살아도 문제예요. 오늘 여기다 다 썼다고. 벙커 우측으로 쳐요? 근데 우측에 좀 여유가 있어 보여서. 너무 오늘 여유를 가지고 나왔어. 자, 이건 정타 스윙입니다. 정타 스윙. 살살 쳐서 정타 맞히기. 2타 스윙. 2타 스윙. 아, 잘 맞았다. 짧은 안 들어갈 줄. 인행이 많아. 왜냐하면 페이드 홀이라고. 제가 이제 원래는 3번 아이언을 쳤어야 했는데. 아이고, 드라이버. 연습 스윙 부드럽게. 네? 아니요. 자, 현재 인규 롱기. 사실 롱기 걸려 있어서 친 거예요. 오른쪽 벙커 보고 쳐도 돼. 두 번째. 근데 멀리 있는 거예요? 네. 자, 롱기 전문. 힘들어가지고. 어이차. 원초기를 걸려들었어. 그래도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래도 티려 들어. 티려 오고 있어. 아, 인규 형한테 저걸 많이 당했어. 나 진짜로. 오, 인규 님. 첫 번째 롱기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인규 형한테 나는 이거를 맨날 당하면서도 또 당한다? 아니, 맨날 나한테 와, 푸나 너 거리 진짜 많이 나간다. 이러잖아. 그러면 막 더 멀리 치고 싶잖아요. 보여줘야지. 셉셉이의 작전을 다 모였어요. 그걸 10년째 당하면서도 계속해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그거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나 벙커에 들어갔나 봐, 그럼. 벙커예요. 어? 그럼 내가 롱기... 헐. 맞네. 80기장이야? 난 페이워이 아니지. 롱기스트가 없어요. 그러네. 오늘 될 놈 대리네. 그럼 되는 날이에요. 다 도와주네. 저기 명훈이 형 공 없어요? 없을 거 같아. 네. 110미터 피칭. 오르막이라서 조금 크게 잡은 거 같아요. 네. 벙커 있고 그래가지고. 오! 좀 왼쪽. 딱 당겼죠? 원래 왼발이... 나이스 온! 왼발이 높을 땐 당기는 공이 비교적 많이 나온다. 54도 엣지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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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부에서 잘 치신다. 좋아요, 좋아. 오, 나이스. 아, 이게 제일 어려워. 56미터 벙커샷. 이거 공만 칠 거예요? 아니면 떠서 칠 거예요? 이거 바운스로 칠 건데 바운스로 칠 건데 닦고 치는 느낌으로. 바운스로 50미터를 친다고요? 그거 진짜 어려운데. 이게 48도 피칭이니까. 보통 어떻게 치세요? 저는 30미터까지는 바운스로 치는데 50미터 이상은 공 먼저 쳐요. 제가 연습 한 번만 할게요. 프로님 어떻게 치세요? 이거 50미터다. 저는 원래 현역 때는 바운스로 쳤고요. 현역이 지나면 날로 쳐요. 바운스로 치다가 바운스로 치면 50미터가 안 갈 텐데.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예진. 오, 세븐 우승하는 거 아니야? 와, 그러면 진짜. 와, 진짜 말도 안 돼. 이런. 그렇게 치면 1등 못 해. 와. 에휴, 땡겼어. 아이고. 땡겼어요, 땡겼어요. 오, 왜 이렇게 커? 근데 내가 보니까 드라이버 잘 맞았는데 저기 있어서 그래. 그런 게 좀 골프에 영향이 있는. 맞아, 맞아. 아니, 여기가 짧은 홀인지 몰랐어. 후니 버디팟. 나 이렇게 나이트 골프 굉장히 오랜만에 쳐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비도. 과연. 아, 약하다. 약해요. 확실히 안 굴어. 먼저 할게요. 버디팟. 버디팟. 버디를 만약에 한 번 하면 이제 쇠기를 박는 듯한 느낌으로 갈 수 있죠. 자, 우승 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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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기. 쇠기. 아, 놀라겠다. 네. 끝에서 셌어요. 아쉽다. 까비. 까비까비. 까비까비. 저는 태우는 스타일이야.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까비까비. 어, 쇠다. 쇠쇠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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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치면서 놀라십니다. 람쥐. 만만치 않은 파트야 쇠다. 쇠다 쉽지 않아요. 쇠. 어차피 진 것 같고 이상하게 쳐서 조회수라도 안 나오게. 왜냐면 너무 재밌으면 조회수 올라가고. 나 그럴 필요 없어. 원래 안 나와. 이 사람들이. 안 되겠구만. 매운맛을 보여주겠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 나이스. 나이스 보기. 이런 거 포털 넣어줘야지. 스코어가 파카가 안 올라가고. 나도 전반에 그런 것들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맞아요. 지금 들어간 게 다행이죠. 됐다. 라스트 록이 좀 안정되셨어요. 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칠퍼내, 골프 칠퍼내. 진짜 오늘 일 내는 거 아니야? 2,5바, 4,5바, 2,5바? 진짜. 2,4,6. 2,4,6. 괜찮구만. 아직 희망이 있겠죠? 아, 그럼요. 롱이 한 번도 못 했네. 아,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래도 오늘 새로운 스윙을 또 개발했어. 또? 정타 스윙. 정타 스윙. 어떤 건데요?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코어로만 치는 거지. 코어? 435인가 보다. 두드럽게 치겠습니다. 살살. 부드러움을 보여주세요. 부드러움을 보여주세요. 부드러움을 보여주세요. 부드러움을 보여주세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네. 빈 스윙은 부드럽게. 김서영 프로님의 레슨. 굿샷. 아, 벙커. 나쁘지 않아요, 벙커. 제발 우측. 벙커 우측. 어, 벙커 오른쪽 방. 아유. 벙커 제일 쉬워. 근데 벙커가.. 벙커 빠졌어? 밀리면 해저드. 어, 좀 돌면 해저드인데. 과연? 과연. 과연. 명훈이의 운명은. 두두둥. 과연. 과연. 명훈이의 운명은. 두두둥. 세이크. 편집점. 오, 잘 갔대요. 어허, 어허. 내가 편집점을 만들어줄지. 오, 잘 쳤네, 그래도. 아니, 드라이브를 치면 안 된대. 거리 짧아서 다행이었다. 그냥 떠서. 오, 도발. 아니, 아니, 진짜로. 그래서 다행이야. 잘 맞았으면 갔겠다. 어허. 어? 근데 왜 내공이 안 보여? 나갔대. 내공 저 있다. 몇 넘어가요? 21도? 탄도가 나와야 돼. 빠지지 않으려면. 1도. 해보는 건 안 Vall다. 50,000. 당첨. 점점 nem근이 temporal. 1도. 0,000. 얄지. 으으으. 아이고, 30,000. 너무 무너네요. 10,000. 100,000. 몇 번 아연이에요? 오 다행이다 100% 넘어갔어 21도 21도? 다행이다 21도 아니어서 못 넘어갔어 와 이게 된다고? 아 턱에 맞을 것 같은데 턱에 맞을 것 같아 과연! 잘 쳤다 너무 잘 쳤다 넘어가? 되나? 넘어갔어 넘어갔어 나이스! 이렇게 잘 친다고? 대박 어허 어허 잘 쳤지? 내가 편집점 멘트 잘 해줬지? 잡아줬지? 근데 얘가 경사를 잘 칠 수밖에 없는 게 맨날 한 손으로 서 있고 두 손으로 물건 한번 쓰고 이러니까 경사 힐리스 타고 내려오고 그치 혼나는 걸 잘... 중심을 잘 잡아 경사를 진짜 잘 칠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아이고 쑥스럽구만 아이고 다행히 해저드를 잘 넘어왔고요 네 한 150m 정도? 근데 경사는 나쁘지 않아요 이 전홀에도 이런 경사였던 것 같은데? 145m 7번 아이언 치겠습니다 7번 네 왜냐면 부니가 이거 못 넘어왔으면 저기서 다시 쳐야 되거든 맞아 이게 말리는 포인트가 될 수 있었어 행운의 두 타 응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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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너무 잘 쳤어요 나 맞는 소리 이상해서 살짝 생크림 소리라서 어? 이랬죠 왜 그런 거예요? 힐에 맞아서 힐에 맞아서 힐에 맞아서? 힐에 타더니 힐에 계속 치는구만 약간 짧았죠? 아니 근데 오늘날 가서 쓰는 거예요 온란은 간 거 같아 네 108 몇 번? 9번을 다 쳐야 올라가는데 지금 8번으로 8컨 하시죠 8컨 왜냐면 앞에 저렇게 그린이 많이 안 보이면 네 짧으면 무조건 거의 걸린다고 해야 돼 좀 길게 치는 게 난 거죠 네 8컨 8컨 아 잘 들어갔어 아 오른쪽 안 돼요 벙커 넘어가야 돼요 넘어갈 수 있어 아 벙커 아 올벙? 벙커 빠졌어요 올벙 올벙 어떡해요 아 홍인기 골프TV 이거 다람쥐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을 하고 있죠 아니 원래 이렇게 치는 거 알아서 실망 안 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공치는 매우니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뒷당성이었는데 네 과연 뒷당성으로는 될지 오 올라왔다 그랬어 오 나이스 아 올벙은 아닌데 화려했어 대형이 전반에 오늘 좀 갔었나 보다 말 다 썼어 뭐야 벙커 왔어? 그럼 벙커예요 벙커 고고고 알기차 알기차 확실히 텐션은 좋아요 네 부담감이 없다는 거야 아니에요 방송 부담감이 있으니까 아니 방송 부담감은 없어요 없는데 아니 멘트 부담감은 있어 이 승부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거야 그건 없지 그럼 없는데 제가 벙커 진짜 싫어하거든 제가 멘트에 부담감이 있어요 와 바뀌었어 웃길라고 어 여기 그 심사위원님 네 박혔는데 발자국이에요 그럼 메꿔놓고 그 자리 메꿔놓고 박아놓으세요 메꿔놓고 박아놓으세요 메꿔놓고 박아놓으세요 누가 심하게 발자국을 냈어요 봐봐요 아 근데 이건 애매하다 아니야 메꿔놓고 제자리 치세요 저도 아까 그랬어요 너 양심 맡기는 거지 아니야 이거 무조건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맞아 박힌 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발자국 수리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벙커 친 자리를 잘 메꿔놓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벙커샷이 지금 좀 쉽지는 않아요 아 벙벙 앞에 비투비 위기는 곧 위기다 와 와 와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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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파는 어려울 것 같고 보기를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오르막성에 풍라이 버디펫 유일하게 혼자 버디펫 과연 과연 세븐은 1위를 지켜낼지 오 이게 짧네 와 세 개 쳤는데 맥 맥 어 정명훈 선수는 버디펫이 아닌가요? 아니 제가 몰라서 그래요 쟨 게임의 흐름을 몰라 왜 유일하게 버디펫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비도 애는 착혀 애는 착해 애는 착해 애는 착혀니까 버디펫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븐한테만 유일하게 버디펫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명훈 형을 도발한 거죠 네 아니야 아니야 쟤는 그러지 않아요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공치는 명훈이 버디펫 짧지 않을 수 있었지 이거는 어 좋아요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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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깝다 너무 아깝다 와 진짜 눈곱 눈곱이 크시네요 눈곱 세븐 눈곱 크다 세븐 눈곱 크다 바 눈곱 세븐 왕 눈곱 세븐 왕 눈곱 다 밝혀져 파펫 쎄다 어 쎄네 쎄다 어 쎄네 거리는 나쁘지 않아요 오 됐어요 오케이 포기 감사합니다 이건 오케이 포기 아 이거 못 잡았 너무 좋았나 봐요 세븐 선수의 파펫 좀 부담스러운 머리죠 과연 그가 눈곱을 보여줄지 이런 건 부담없이 그냥 치면 돼요 그냥 부담없이 나이스 계속 그때 딱 맞추고 있죠 근데 스트로크 좋아요 아까는 브이 스트로크였는데 지금은 낮게 되네요 아 조언을 듣고 바로 이렇게 계속 김서연 프로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브이 자 우리 세븐 팬 여러분들 이런 게 세븐입니다 뭔 소리야 그냥 편집해 줄게 오 이거 이게 그냥 편집해 줄게 그냥 편집해 줄게 예고 기단 이용인데 오 세븐이다 어 아 또 못 찍지마 방금 좀 웃겼다 슬슬 슬슬 오! 안 되죠 오 굿샷 우와! 들어가! 대박! 들어갔다! 땡큐 땡큐! 버디! 2편이들!